밀라네즈가 선택하는 패셔너블 하우스 강남 최초 밀라네즈 패셔너블 하우스를 선보이다 빌리브 파비오더 까사 빌리브 파비오더 까사 빌리브 파비오더 까사 빌리브 파비오더 penny 아멘 이탈리아 대표 디자이너 파비오 노벤브레 그에게 집은 또 하나의 패션이다 신세계 건설 파비오 노벤브레와 함께 강남에서 처음 만나는 밀라노제 패셔너블 하우스를 선보이다 강남에서 처음 만나는 밀라노제 패셔너블 하우스 빌레이브 파비오 더 까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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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